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선망 측정 방법은 설문조사 기반의 인덱싱 기반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이고요. 정량화되어 있는 지표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선망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특허의 핵심은 선망을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딥러닝 아키텍처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특허를 확보하신다면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개명대학교 의용공학과 이종하입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요양병원 관계자용 선망중재 모바일 장치 및 선망중재 시스템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서 발명자는 개명대학교 간호대학 문경자 교수님과 의과대학 의용공학과 이종하입니다. 특허의 제목에 있는 선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선망은 혼돈과 비슷하지만 의식장애, 인지변화 또는 지각장애가 짧은 기간 동안 발생을 하고 하루 동안에도 상태의 변동이 심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망은 그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과활동성, 저활동성, 복합 형태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과활동성 형태는 흥분이나 쉬지 못함, 부착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고 저활동성 형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증상이 위축, 밋밋한 반응, 느린 말투 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과활동성 형태보다는 저활동성의 형태가 임상에서는 광과되기 쉬운 반면에 장기적인 예우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복합 형태는 과활동성 형태와 저활동성 형태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선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망의 유병률은 중환자실이 10에서 89%, 노인수술 후가 10에서 32% 정도가 되고요. 요양병원에서는 특히 42에서 48% 정도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망과 관련된 임상 결과를 보면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높고 의료비용이 높아지는 것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선망에 대한 의료진의 전반적인 의식이 아직까지 낮고 의무기록 시스템, 즉 EMR의 미비를 고려할 때 현재 본 특허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기반의 정량화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망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본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망은 질병, 알코올, 수술 이력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시킬 수 있고 최근 선망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의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망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에게 주는 부정력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높은 선망 발생률과 이로 말미암은 합병증 발생 증가, 의료비의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선망의 정확한 측정과 선망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관계자는 쉽고 편리하게 선망 모니터링을 하고 선망 예방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장치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특허에서는 선망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선망 예방의 중재에 활용될 수 있는 선망 예측 학습 기법, 머신러닝 기반의 선망 예측 알고리즘 등의 특허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본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선망의 얼리 디텍션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특허에서 제한되어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선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저희 시스템의 스크린샷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나 간호진들이 편리하게 필드에서 선망을 측정하고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장치들은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및 간호대학의 서버와 연결되어 데이터가 확보되고 이것을 통해서 딥러닝 서버가 예측을 하게끔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본 특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허의 장점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환자 측면으로 보시면 선망 유병률이 감소할 것이며 재원기간 감소, 사망률 감소 및 의료비용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진 측면에서는 임상의사 결정 지원, 치료적 중재 지원, 사용성 평가와 만족도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 제도와 연결이 되어 보다 현재 선망을 측정하는 주관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정확하고 정량화되어 있는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사용성 평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필드 테스트에서 확보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요양병원 혹은 의료진 환경 하에서 병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기술이지만 설명드렸다시피 선망이라는 것은 실제 가정에서도 일반 저희 주변에서도 많은 일반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리 디텍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저희들이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적인 헬스케어 기기로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고령층 혹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보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부분에 저희 기술이 탑재되어 보다 좀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본 기술을 동산의료원, 개명대학교 간호대학, 개명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단연간 연구를 했고 관련 저널들의 퍼블리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 요양병원에서 테스트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RL 단계로 보시면 7단계로서 바로 사업화에 가능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찾아와 주시면 바로 상용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